이곳은 진도고등학교 4층에서 내려다본 진도고등학교 교정 운동장입니다. 상당히 넓고 인도전지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저 앞에 있는 것은 진도군에서 펼치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농구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체육관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교정은 상당히 저 앞에 있는 상과 어울려서 아주 멋진 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등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 팽나무 밑에 앉아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벤치가 이번에 마련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밑에 잔디파트에서는 또 학생들이 편히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고 바로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정말 아름답고 시설이 매우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 진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과 진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는 진도군민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많은 추억거리를 되새길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